올라오는 게 아 진짜 마지막 판이다 진짜 마지막 판 아 뭐해 아 내가 지금 버튼을 잘못 눌렀어 아 내가 지금 버튼을 잘못 눌렀어 아 이게 왜 맞지 방금 아 잘못 눌렀다 여린쵸 됐어 와 나이스 꾸준히 때렸다니면 이렇게 되네 와 그룩이 처음 잠깐만요 31페에서 2페가 다섯 번째고 그룩이 처음 하 물량 별로 안 빠졌어 가자 아멘 아 저거 조심해야겠구나 어 이게 왜 잡혀? 아멘 와아 온다 아 유의맞지? 아 유의맞지? 와아 뭐야 뭐야 와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거의 끝났어 잠깐만 와 잡았다 야 31패 아니 31트라인 아니 32트에 잡았다 32트 2패를 6번 진입 와 대박이다 진짜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새벽 00시 33분 크응 50틀을 안했어 미쳤다 하아